세계 어디에선가 트리거의 역할을 할 어떤 사태가 터지면 미국의 금융위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파산 직전에 이르고 투자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중국은 강력한 통제계형 교체제예요. 그래서 그 속도를 줄이고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이게 트리거가 돼서 미국 금융위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설령 이게 트리거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연말쯤에는 미국의 다우지스가 심리적인 저지선이라는 산만을 하향 돌파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터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입니다. 올해 초에 경제 파구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을 발간해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어떤 원인으로 어떤 전개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이걸 이해해야 미국 경제가 장차 어디로 흘러갈지 가늠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번지면서 경제활동이 정상화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하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경기 후퇴는 자칫 악순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요. 대표적인 것 제가 세 개만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재정지출을 무려 42%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둘째는 번원통화를 52%를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는 기준금리를 2.5%에서 0.25%까지 꾸준히 낮춰요. 이런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어도 2020년의 경기 후퇴는 차단하지 못했어요. 당시 성장률이 마이너스 2.8%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과다하게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 국내 경기가 과열이 된 거예요. 국내 경기가 과열되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첫째는 물가 불안, 둘째는 국제수지 악화.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상승해서 2020년 상반기 말에는 9%를 넘어서요. 그리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19년 GDP의 2.2%에서 2020년 2.9%로 증가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3.6%로 또 증가를 해요. 아주 빠르게 증가한 셈이죠.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경상수지 적자였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비대해지면 당연히 달러가 해외시장이 그만큼 유출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달러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달러가치가 실제로 하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이 달러가치가 하락하니까 환차선을 입어요. 국제금융자본들은 이 환차선을 피해서 해외로 이탈을 해요.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탈했으니까 미국 내의 유동성은 수축이 되는 거죠. 유동성이 수축이 되니까 이게 이제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의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압력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금융위가 진행을 해요. 그 금융위기가 비교적 기간이 짧았고 깊이도 좀 얕았어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도 흔히 강구하는데 실제로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국내 경기가 갑자기 후퇴돼요. 2020년 1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하고 그리고 2분기에도 마이너스 0.6%를 기록하면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요. 이걸 영어로 리세션이라고 그래요. 경기 후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경제학자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경기 후퇴라는 걸 악순환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악순환을 막아내자 해서 연준을 포함해서 미국 정부가 정책을 펼친 게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에요. 2022년 3월부터 소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평상시에는 0.25% 올리거나 내렸었는데 0.75%를 올리기도 하고 0.5%를 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준금리를 급속히 끌어올려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급속하게 상승하게 되니까 달러 가치는 당연히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또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고금리 정책은 다른 나라의 저축을 미국으로 끌어들였어요. 더 높은 이자율을 주니까 미국에 저축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국제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그 나라에서 축적된 금융자본까지 미국으로 끌어갔어요. 그거 당연히 미국 내 유동성은 풍부해졌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그 당시에 진행되던 신용파괴원리의 작동을 차단해내요. 그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서 경기가 급속히 반전돼서 상승을 해요. 그래서 3분기에 미국 성장률이 3.2% 그리고 2분기에는 2.6%를 기록해요. 이렇게 경기가 급속하게 성장하니까 2022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이게 연간으로 2.1%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해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거기까지 경기를 상승시키는 건 좋았는데 2023년 들어서면서 다른 나라에서 끌어들일 국내 저축 그리고 금융자본들이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끌어들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경기가 거기서 주춤주춤 상승을 멈춰요. 그리고 계속해서 통화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신용파괴원리가 다시 작동을 시작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데스 스위스 이런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을 한 거예요.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은행들이 다섯 여섯 개가 연달아 파산하지 않아요. 물론 뱅크론이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 뱅크론을 일으킨 게 신용파괴원리의 작동이에요. 미국이 이 뱅크론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대단히 위험한 구두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예금보험기금은 1,80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예금총액은 무려 18조 달러였어요. 이 18조 달러를 어떻게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행히 뱅크론이 딱 뭉쳐서요. 그리고 신용파괴원리의 작동이 수면 위로 올라오려다가 다시 수면 밑으로 깔아앉아요. 설령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신용파괴원리의 작동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어요. 수면 아래에서 여전히 지금 작동 중이에요. 그럼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는 대충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어렵다.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세계 어디에선가 트리거의 역할을 할 어떤 사태가 터지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비브이안이 파산 직전에 이르고 투자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중국 경제에서 이미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계획에 겹쳐져요. 그래서 그 속도를 줄이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트리거가 돼서 미국 금융위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설령 이게 트리거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연말쯤에는 미국의 다우지스가 심리적인 저지선이라는 산만을 하향 돌파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터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잘 해주셨어요.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를 내려야 돼요. 사실은.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달러가치는 하락을 해요. 달러가치가 하락을 하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선을 입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환차선을 피해서 미국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미국 내 유동성은 수축이 되고 이 유동성 수축이 신용파괴 작동을 순면 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면 바로 금융위기가 터져요. 미국이 이걸 몰랐겠어요?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미국 연준은 지금까지도 계속 물가 불안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2%대 갈 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 연준 의장이 변명 거를 자꾸 새로 만들어내요. 올해 2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문제라 또 최근에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문제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미 3%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물가는 안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수준인데 국제수의 적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상수의 적자가 2022년도에 GDP의 3.7%였어요. 이건 대규모잖아요. 이 경상수의 적자가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막아내고 있는 게 고금리 정책이고 강달러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포기해 봐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당연히 미국은 즉각적으로 금리가 터져요.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설령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떨어지더라도 기준금리 낮추기가 힘들어요. 물론 정치권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에서는 기준금리 낮춰달라고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요. 그 압력을 얼마나 버텨낼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미국은 바로 금융이 늪에 빠져들게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이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미국 국채 그리고 MBS 등 사채 이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하러 가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더 빠른 속도로 하러 가고 있어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경영 수준은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어요.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국채와 MBS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을 받고 자기자금 비율로도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다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국채와 MBS는 이게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 가격이 떨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국채와 MBS와 관련된 파생금융 상품이에요. 국채 MBS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기껏해야 6, 7% 혹은 7, 8% 이 정도 떨어져요. 그런데 파생금융 상품은 그 레버리지가 최소 20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수배 이상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생금융 상품이 급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무슨 힘으로 버티고 있는지 모르지만 파생금융 상품 가격들 버티고 있고 국채 MBS 가격 추락하는 것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조만간 파생금융 상품부터 가격이 추락을 하면서 거기에 과다하게 투자한 특히 해치펀드 등을 비롯해서 이런 금융기관들이 경영수리가 악화되면서 어디에선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지 않느냐 파산 보호 신청을 어느 은행에선가 하게 되면 이게 금방 다른 은행으로 전염이 돼요. 그리고 뱅크론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뱅크론 예금 전액 보장한다는 보장을 못해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금융위기의 르프로 지금 미국이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몇몇 나라들이 그야말로 바보 같은 정책을 펼쳐서 미국의 금융위기 진행을 늦추고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이에요. 중국, 일본, 한국은 자국화폐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이 나라들은 다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이잖아요. 시장의 힘에 이어서는 환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정책적으로 이걸 환율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에 있는 금융자본들이 당연히 환차선을 피해서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액이 생기니까 미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자본들로 지금 미국 경제가 버텨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겠냐고요. 저는 올해 연말까지 너무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연말에는 미국에서 금리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G1이잖아요.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격은 다른 나라에서 금리가 터진 것보다 훨씬 커요. 우리가 2008년에 이미 겪었잖아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중국만 빼놓고. 그리고 금리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염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금방 다른 나라로 전염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 타격을 또 가장 크게 입을 나라가 전국, 일본, 한국일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들이 뭐처럼 이번에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금리가 터진 다음에 신용등급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했었고 사실은 신용평가 기관들은 미리미리 그걸 신용등급을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가 터지기 전에 신용등급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아진 지방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은행들이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됐잖아요. 자기 자본도 확충할 수 있게 됐고 또 현금 모의 비율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뭐 이런 대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번에는 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신용화기 원리 작동에 따른 금융위기의 진행 이거를 좀 더 덜 심각하게 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자기네들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친 근본 원인을 자꾸만 숨기고 있어요. 사실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고금리 정책으로 국내 저축을 미국으로 뺏긴 나라들 그리고 미국의 강달러 정책으로 자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을 뺏긴 나라들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상수시가 흑자인 나라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난해 하반기에 유동성 위기를 겪었잖아요. 금융위기를 아주 단기간이고 또 깊이도 얕지만 겪었단 말이에요. 지난해 4, 4분기에 우리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기록했어요. 이건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때 금융위를 겪었어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도 그 타격을 지금 입고 있어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잖아요. 특히 심각한 것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다른 나라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걸 외워왔잖아요. 외안보육으로. 그런데 빼앗겼어요. 외안보육으로 호갈되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10여 개국 어쩌면 20개국 가까울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외환위기 늪에 이미 빠져 있고 그리고 40개국 정도가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미국 경제정책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들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는 그 근본 목적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서비스 물가가 문제다. 그것도 잘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그런 물가가 문제다. 이렇게 변명을 자꾸만 새로 만들어 내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네들 정책의 근본 목적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알아봐요.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친다고. 세상이 다 알아봐요. 그러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 배책을 받게 돼요. 세계 경찰 국가나는 미국이 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배책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국제 경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 있어요. 앞으로도 기존 금리는 낮추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를 거쳐요. 그리고 금융 위기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먼저 일어나요.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혹은 가치든 거품이 거대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그거는 꺼져요. 그게 꺼지면서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를 나타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게 화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거래 수단으로도 이용이 되고 또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이용이 돼요. 이 두 가지는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두 가지예요. 그래서 준화폐, 유사화폐의 부동산과 주식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품이 꺼지면 당연히 경제 내 전체의 유동성은 수축되는 결과를 초래를 해요. 그러면서 신용파괴가 작동을 하고 금리가 일어나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지금 거품이 지나치게 커져 있어요. 너무 부풀어 있어요. 주가지수는 한때 3만6천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만2천, 3천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꺼져 있는데 이것도 아직도 거품이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들이에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근래에 한 10년 동안에 대도시 중심으로 중심가의 부동산들은 거의 5배에서 10배가 상승했어요. 명백한 거품이거든요. 이게 지금 꺼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공실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지금 이제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기관들이 또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공실률이 계속 커지고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그러면 그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조만간 부동산 시장이 그 거품이 꺼질 것 같다. 그러면서 금융이 진행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전에 미국 주시장 거품이 먼저 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도 거품이 좀 끼어 있어요. 이것도 대도시 중심으로 서너 변씩 지금 상승해 있거든요. 이것도 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희한하게 금융위가 터지기 전에는 뭔가 트리거 역할할 게 꼭 터져요. 그런데 그 트리거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터질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경제 병력을 수립하면서 임상 사례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세계 금융위기 사례들을 다 연구해 봐도 이 트리거가 어떤 형식으로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터지는지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 어떤 형태로 터질지 모른다.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이든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든 여기에서도 트리거 역할을 깨어 터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2007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5.4%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그 전에는 좀 낮았는데 계속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계속 미끄럼을 타서 지금은 1%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경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통계 지표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면 꼭 택시기사한테 물어봐요. 요새 수입이 어떻습니까? 또 자영업자들한테도 계속 물어봐요. 요새 장사 잘 되십니까?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래요.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 외환위기 때도 지금보다는 더 나았지 않나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체감하는 경제는 아주 나쁜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금리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와 봐요. 그러면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현 상황도 정확하게 진단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는 가능조차도 하기 어려워져요. 첫째는 지난해 말부터 대부분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중국 성장률이 올해는 5%를 넘은 거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쏙 들어가죠. 그 전망이 틀려질 가능성이 훨씬 커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경제활동 정상화됐잖아요. 유두 코로나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리고 자원가격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중국 성장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냐는 이야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는 크게 실물부원과 통화금융부원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지금 현 경제학은 화폐 그림자관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화폐는 실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화폐는 경제활동에 중립적인 영향만 끼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화폐 그림자관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혀 아니거든요. 경제학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연구기관들도 그 경제학을 배웠으니까 화폐금융부원을 자꾸 예면을 해요. 이거는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영양분을 아무리 많이 흡수하더라도 우리 혈관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봐요. 그 영양분은 아무 소용 없어요. 체력은 떨어지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통화금융부문이 우리 몸의 혈관계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의 통화금융부문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국제연구기관들의 경제전망이 틀려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어떤 원인으로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사실 중국은 2019년에 이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2019년 3월 달에 KBS가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 방송을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부동산 시장은 이미 그때 붕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이것도 비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중국 경제에 홍수가 터졌는데 강력한 통제경제체제라는 거대한 댐을 구축해서 그걸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홍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물이 댐 위로 지금 넘치기 시작했어요. 댐 위로 물이 넘치잖아요. 그럼 거의 모든 댐은 무너져요. 중국 경제가 지금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서 중국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보고 계셔야 한다고요. 세 번째는 연하가치가 아까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떨어지는 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중국은 지금도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거든요. 그 얘기는 달러 등 외환이 중국 경제에 계속해서 쏘아져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외환 가치는 떨어져야 하고 위환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이거를 정책적으로 반전을 시키고 있어요. 소위 환율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환율 조작의 수단이 뭐냐.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적으로 해외로 유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경상수지 흑자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외환 보이고도 지금 계속해서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데 중국의 국내 경제는 당연히 하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예요. 글로벌 금리가 터졌던 2008년, 2009년, 2010년에도 중국의 성장률은 연평균 9%를 넘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는 그 성장 6% 뚝 떨어져요. 지금은 3%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중국 경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경이로워요. 그건 맞아요. 제가 살면서 그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경제 원리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 원리로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을 해왔는데 종종 주변에서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정확하게 경제를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참 촉이 뛰어나다. 선암적인 지혜가 엄청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비그이아는 중국 건설업계 1위잖아요. 이 1위 기업이 정부의 온갖 지원 보조금을 받고도 지금 부도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채권 상환기를 연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연장되겠어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갚을 유동성이 과연 비그이아는 있느냐. 저는 의심스러워요. 없다고 봐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업체들에게 재원을 조달해 줬던 부동산 신탁 회사들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요. 최근에 중주그룹의 중릉투자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을 못했어요. 그래서 TV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비춰주고 그랬잖아요. 다른 투자신탁 회사들은 그럼 괜찮냐? 아니에요. 더 심각할지도 몰라요.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위기 거기에 따른 금융위기 이거는 리몬 브라더스보다 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는데 설거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판단을 하냐면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적자로 전환을 시켜야 수출로 애써 버려진 소득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그야말로 멍청한 그런 정책을 안 펼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1990년대 중반에 굉장히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90년대부터 경제가 본격적으로 고도성장에 들어가니까 경기 과열이 일어났고 이 경기 과열이 국제수지를 악화시켰어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90년대 중반에 외환 보이고가 거의 고갈 직전까지 갔어요. 중국 정부가 여기저기 구걸을 해서 겨우 외환 보이고 채웠어요. 구제금융 받아서. 그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후에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최고의 목표는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책 목표를 지금 포기하겠어요? 거기다가 중국은 중국목에 빠져서 지금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이번 경제 위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경제가 일본형 초장기 경기 침체에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흔히 해요. 저도 그게 동의를 하는데 대신 그 사람들이 과연 일본이 왜 초장기 경기 침체에 늪에 빠져들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의심은 들긴 해요. 사실 일본 경제가 초장기 경기 침체에 늪에 빠진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하면 중국 경제도 그 길로 간다. 이런 확신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일본하고 중국이 똑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이에요. 일본도 그랬잖아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90년대 중반에는 한때 77회까지 떨어졌어요. 수출업체들이 난리가 난 거죠. 국내 산업 공동화 이런 얘기들도 회자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또 자기네 외환 보이고를 함께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쳤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시장의 힘에 이어서 경상수지가 흑자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정책의 힘으로 그걸 다시 끌어올려요. 그러면 다시 시장의 힘이 그걸 또 끌어내려요. 그걸 한 5차례 정도 지금 일본이 반복하면서 경기 침체에 늪혀서 3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똑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리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그 길로 가면 우리나라에 대한 타격은 얼마나 클 것이냐 이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도성장 가도에 올라설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아져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중국 경제가 심각한 지경으로 빠지면서 우리 수출이 대폭 줄었잖아요. 우리 수출 기업들 뭐였어요? 미국 시장의 문을 더 확대해서 뚫었잖아요.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우리나라 제1대 수출 시장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제1대 시장이 됐어요. 우리 수출 기업들은 그만큼 강하다고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그 힘이 그만큼 강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일본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가 헤쳐나갈 길은 분명히 있다. 정부가 우리 기업과 국민을 믿어주면 그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최강이잖아요. 그걸 믿어줘야죠. 그걸 안 믿으니까 지금 우리 경제난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난이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가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경제를 살려낼 것도 정책의 힘이잖아요. 정책당국자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경제를 살려내지 못한 책임이라도 정책당국은 실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를 살려낼 길을 새로 찾아내야 돼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기업과 국민을 믿어주면 안 돼요.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핏땀을 흘려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중국 문이 닫혔을 때 우리 한류가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중국이 험한 정책으로 우리 한류 다 차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엔터업체들은 동남아시장, 일본시장, 미국시장, 중남미시장, 유럽시장, 중동시장, 서남아시아시장, 지금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해내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은 엔터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기업들도 그만큼 강해요. 어느 문이 닫히면 연다니까요. 겨이 개척해내요.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과 국민을 못 믿으니까 자꾸만 우리나라도 경상수적자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그리고 환율도 자꾸만 정책적인 힘으로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경제난이 자국화폐가 국제기축토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화폐발행비용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해서 다른 나라에서 핏땀 물려서 생산한 재활을 공짜로 사올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이 부럽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국제기축통화에 도전을 해요. 그런데 단 하나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세계대전 이후로는 최소한. 왜 그러냐면요. 자국화폐가 국제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어요. 그 밖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중요한 것 다섯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자국화폐가치가 장기간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 이안화가 장기간 안정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최근에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둘째는 다른 통화나 다른 여화와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거래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셋째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국내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돼요. 중국은 국내 외환시장이 아주 유치한 수준에 불과해요. 셋째는 환율 조작이 최소화돼야 돼요. 아니 없어야 돼요. 중국 유한화를 제가 샀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환율 조작을 통해서 유한화 가치를 뚝 떨어뜨려 봐요. 나는 손실을 크게 보죠. 그래서 환율 조작이 되도록이면 없어야 돼요.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정치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갑자기 정변이 일어나봐요. 화폐가치는 폭락해요. 그래도 정치가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돼 있어야 돼요. 중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다섯 가지 전제조건을 중국은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유한화가 국제기축통화가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요한화다.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중국은 지금 여러 시도를 해요. 산유국들 특히 사우디, 러시아, 브라질 등등을 엮어서 중국 유한화를 국제거래 화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과연 성공할까요? 사우디는 그래도 자국 화폐가치가 안정적이에요. 경상수지가 흑자니까. 그런데 러시아 화폐가치는 지금 반토막도 더 낮잖아요. 브라질은 3분의 1토막 났잖아요. 중국이 끌어들여서 국제기축통화 구축하려고 했던 나라들 화폐가 떨어졌는데 1대1로 교환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중국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몇몇 나라가 작당을 해서 기축통화를 만든다. 이거는 꿈에 불과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에서 절대 군주나 마찬가지예요. 독재권력을 거의 확고하게 굳혀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절대 권력은 자신의 권력 유지가 최고의 목표예요. 그렇잖아요. 독재자가 그 권력을 놓쳐봐요. 어떤 운명에 처하는지. 그런 사례는 많잖아요. 자기 성명을 잃어요. 아주 비참한 최후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독재자는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아요. 그런데 대만 침공해봐요. 지금 확고하게 굳혀놓은 이 독재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요. 푸틴의 권자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시진핑 극골을 보고 할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은 200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떨어져 왔잖아요. 경제난이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다음에 건설럽게 전반 유동성위기에 빠졌었고 그리고 금리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4분기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을 정도로 경기가 급속하게 후퇴했어요. 물론 올해 들어서는 반전을 이뤘지만 지금도 우리 경계 내에서도 비록 물밑에서지만 신용파괴리가 작동 중이에요. 지금 건설업계를 비롯해서 여러 업계 사람들 만나보면 왜 이렇게 유동성이 말랐냐는 얘기를 저한테 자꾸 해요. 그건 신용파괴리 작동을 하기 때문이다. 제가 그런 얘기로 간단히 얘기하고 마는데요. 지금 신용파괴리 작가 물밑에서지만 작동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장차 세계적인 금리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 경제에서 금리가 터지면 이거 바로 미국으로 전염된다니까요. 그게 전 세계에 전염되면서 우리 경제도 덮쳐와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얼마나 클지 지금부터 제가 걱정해요. 다만 우리 경제가 이 난국을 헤쳐낼 길은 있어요. 정부 경제정책 실패만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아직도 여전히 체력이 막강하고 경쟁력도 아주 강해요. 이거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달리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금방 물어보신 질문에는 이 정도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우리 정책 당국자 그리고 관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나 심각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것들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장애물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장애물이라는 것은 그 앞에 좌절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걸 뛰어넘으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본다고 해요. 그걸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도 그런 장애를 뛰어넘은 나라가 제법 있어요.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대표적인 나라 하나만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도 경제난이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1인당 국민소득은 서구에서 가장 낮았어요.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해외로 이민을 떠났어요. 인구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는 세계적인 금리가 터졌어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아일랜드는 1990년대 넘어서면서 고도 성장을 지속해요. 심지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요새 기준으로 3만 달러 넘어요. 그걸 넘어선 뒤에도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9.3%를 기록해요. 아일랜드가 해냈다면 우리나라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내요? 우리 국민이 아일랜드 국민만 못합니까? 우리 기업이 아일랜드 기업만 못합니까? 우리 국민은 세계 최강이에요. 우리 기업도 세계 최강이에요. 얼마든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미리 좌절을 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출산 거룡화리더, 특히 절출산에서 제가 이 기회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제발 관심 좀 끄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의 출산율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세계 최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 유럽에서는 출산율이 최고예요. 프랑스는 어떤 정책을 펼쳤길래 출산율이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그걸 파악하면 우리 저출산 문제 해결할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왜 연구 검토를 안 하냐고요. 우리 정책당국 관변 경제학자들은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라니까요. 뛰어넘으려면 그 연구 검토부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프랑스가 장기간 저출산에 시달리니까 이게 사회적인 이슈로 아주 크게 부각이 됐어요. 입 달린 전문가들은 다 저출산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경제 전문가들뿐만 아니에요. 다른 전문가들도 전부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워낙 장기간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식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놀랍게 출산율은 높아져요. 이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워요. 사회심리학이 이미 증명해놨어요. 자살이나 출산율과 같이 심각한 문제일수록 다루면 다룰수록 심각해져요. 우리 몸에 상처도 그렇잖아요. 자꾸만 만져봐요. 점점 악화된단 말이에요. 자살률 출산율도 마찬가지예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진다니까요. 프랑스가 이미 증명했잖아요. 관심 끄세요. 그러면 우리 출산율 올라간다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280조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완전 낭비예요. 완전 미친 짓이에요. 사회심리학만 공부했어도 그런 짓 안 해요. 사회심리학이 거의 나와 있잖아요. 이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놨잖아요. 물론 출산에 대해서는 안 했고 자살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놨는데 그렇다면 그걸 타산지속으로 삼아야죠. 그것 때문에 경제난이 심각하다고 변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경제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크게 실패하고 있는 게 고환율 정책이에요. 우리 정부는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믿어요. 그러면 경기도 상승할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세계사를 다 뒤적여봐도 없어요. 환율이 오르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현실이 이론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론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론에 집착하냐고요. 반대로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이건 세계사가 여러 번 증명했어요. 우리나라도 두 번을 증명했어요. 198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상반. 그때 우리가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수출은 더 많이 늘어. 경산수 실기에는 더 커져. 왜 그렇겠어요.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수출 기업들은 파산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환율 1300원일 때 100달러짜리 수출했으면 13만 원 벌 수 있는데 이게 900원으로 떨어지면 9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럼 수출 기업은 망하기 직전이죠. 그럼 수출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그걸로도 안 돼요. 20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져요. 거기에 따라서 국가적인 국제 경쟁력도 높아져요. 이런 간단한 이치를 왜 정책당국이 외면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현재의 경제학은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걸 안 받아들여요.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경쟁력을 배운 경제 전문가들 또 정책당국은 그걸 외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실이 이론을 부정하면 현실에 집중해야 돼요. 제발 그쪽 방향으로 정책을 틀어내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더 고도성장을 할 수 있다. 다시 고도성장 가도에 올라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세계사적으로 경제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킨 사례는 없어요. 국민과 기업이 경제를 성장시켜요. 자꾸 정책당국이 자기들 힘으로 경제를 성장시켰다고 믿기 때문에 쓸데없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제발 환율만 점진적으로 인하를 시키잖아요. 그럼 수출도 늘고 경상수칙 흑자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 경쟁력도 커지고 성장 잠재력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닥쳐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이기도 얼마든지 극복할 체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큰 타격 없이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서.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놀랄만한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는데 이 말씀도 드려야겠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가 먼저 터지지 않을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제가 틀릴 수도 있다고 오늘 아침에 여러 경제지표를 보면서 확인했어요. 우리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유동성이 수축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 경제지표들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금 정부가 우리 경상수지 흑자 외함보이고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다시요. 2010년. 우리 정부가 외함보이고는 물론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해외 투자라는 미명으로 유출시켰는데 어떤 기관들을 동원했냐. 처음에는 이명박 정권에서는 정책금융공사를 동원했어요. 이 정책금융공사 망했어요. 자본금이 전부 다 날아가니까 다시 산업은행에다가 복속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했어요. 환율 방어하기에서. 거기도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또 우리 증권사들 동원했어요. 재원이 비교적 풍부한 국민연금, 교원연금인가? 뭐 이런 등등. 정부 산하기관들도 동원했어요. 그리고 일반 은행들, 일반 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자꾸만 권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외로 나갔던 우리 국내 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입기 직전에. 우리 환율이 정부에서 1330원대로 올려놓으면 다시 1200원대로 떨어진 압력으로 계속 작동을 하면서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떨어졌다 오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권유해서 해외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금융기업들. 환차손 생기면 경영수지 금방 앞값에서 다 망한다니까요. 그 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투자라는 미명 하에 해외에서 매입한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도 파산하는 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가 터지면 이게 트리거가 돼서 세계적인 금융기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해외 투자를 미명 하에 유출시켰던 국내 금융자본들 다 끌어와야 돼요. 그래야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다가오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큰 타격 없이 해체나갈 수 있어요. 우리 금융기업들이 이 방송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 투자분 빨리 환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환율은 1,100원대에서 지지난 해부터 줄기차게 올랐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급격히 올라갔잖아요. 한때 1,46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1,300원대로 떨어졌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1,200원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1,340원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1,320원대로 떨어지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변동을 보일까요? 지난해에도 지난해처럼 우리 수출이 대폭 줄어들었고 국제수출이 악화됐다고 했잖아요. 무역수출이 적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상수진은 무려 29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 얘기는 298억 달러가 그 외환이 국내에 유입됐다는 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우리 원화가치가 당연히 상승하고 외환가격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환율이 올랐을까요? 당연히 정부에서 환율 방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자꾸 환율 방어 정책을 펼쳐요. 요새 제가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우리 금융시장이 닫혀있을 때 여겨시장에서 NDF 거래를 해서 자꾸만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게 제 눈에는 보인다고요. NDF라는 게 넌 딜리버리 휘처스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차약결제선물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레버리지가 20배예요. 반복하면 400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재원으로 큰 거를 해서 환율 방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만약 이게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최소 20배 손실이 나요. 1억 달러로 환율 방어를 들어갔으면 20억 달러로 손실이 난다니까요. 100억 달러면 2조 달러로 손실 나요. 나중에 극단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나는 우리 외환당국 보면 정말 용기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환율 방어하는 것도 지금 문제인데 지금 그런 극단적인 수단으로 환율 방어하다. 우리 외환 보이고 다 날리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2022년도에 우리 외환 보이고가 600억 달러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사라진 거예요. 우리 수출 기업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수출한 그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이게 날라갔다니까요. 제발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요. 정책 당국에게는 경제난에 중요한 변명가를 하나 제공하고 있어요. 분명하잖아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속하게 줄어들었으니까 우리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경제 전반의 경기도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니까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요. 중국 문이 닫히니까 미국 문을 열었잖아요. 또 유럽 문을 열었잖아요. 더 크게 확장을 했잖아요. 정책 당국이 자꾸 변명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환율 상승 때문이에요. 중국의 경제난 때문이 아니라고요. 우리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품은 옛날처럼 저가품인 줄 알아요. 아니 우리나라 수출품은 모두 다 명품 대열에 올라섰어요. 중소기업에 수출하는 그 수출품들도 명품 대열에 올라섰다니까요. 명품은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매출이 오로 줄어요. 아니 그건 우리 백화점 역사가 이미 증명했잖아요. 화신백화점이 명동백화점이 잘 나간다고 자기네 가격 전반적으로 낮췄어요. 그렇다 고객 다 명동백화점을 뺏겼잖아요. 명동백화점도 화신분과 똑같은 길을 가요. 미도파 백화점이 건너편에 설립이 되니까 자기네 제품 가격 전반적으로 낮춰요. 그렇다 고객들 전부 다 미도파 백화점이 뺏겨요. 미도파 백화점도 똑같아요. 신세계 백화점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다 망했어요. 명품일수록 가격이 낮아지면 명품 대접 못 받아요. 매출 줄어든다니까요. 그래서 백화점이 망하는 거예요. 백화점 고객들은 가격 보고 안 가요. 품질보고 가고 브랜드보고 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출품이 명품이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실패를 반복해요. 우리 수출 가격을 높여가봐요. 수출은 오히려 는다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EU와 FTA를 체결했잖아요. 그 체결한 직후에 유럽의 명품들 관세가 30에서 40% 낮출 수 있었어요. 관세가 떨어졌으니까 가격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 명품업자들 어떻게 했어요. 가격 즉각적으로 올렸어요. 가격 떨어지면 명품 대접 못 받는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정책 당국만 몰라요. 한심한 일이죠. 다만 명품일수록 가격 저항성이 뚜렷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성을 넘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매출이 아예 안 일어나요.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명품일수록 가격을 슬금슬금 올려가면서 시장 상황을 봐야 돼요. 매출이 줄어드느냐 증가하느냐. 매출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가격 다시 낮춰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매출 제로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명품의 특색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실도 지금 몰라요. 정책 당국은. 아 정책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니라 경제학이 그걸 몰라요.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명품이라는 게 없어요. 경제학에는 경영학이만 있는 얘기고. 금융위기는 전념성이 아주 뛰어나요. 비중이 제법 큰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전념되지 않은 사례가 저는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어디에선가 세계적인 금리기가 터질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세계적인 금리가 터진다니까요. 그거는 곧바로 우리 경제에 덮쳐 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우리 경제에서 세계적인 금리가 덮쳐 온다면 우리나라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돼요. 유동성도 좀 충분히 축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 체력, 국가 경제요. 그리고 국제 경쟁력 이것도 키워놔야 돼요. 그러려면 환율을 지금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니까요.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1,100원 선으로 떨어뜨려야 되고 그 뒤로도 매년 50원씩 떨어뜨려야 줘야 환차익 노리고 국제금융자본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친다 하더라도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정책당국이 제발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10년 주기에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광기가 한 3년 정도 벌어져요. 우리가 이거 겪었잖아요. 투기 광풍이 2018, 2019, 20년, 3년 동안 일어났었잖아요. 투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5배, 6배 올라간 적도 있잖아요. 이 광기는 반드시 패닉을 불러요. 패닉이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곧바로 붕괴로 가는데 이 붕괴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는 평균적으로 5년에서 6년 정도의 장기 정책에 들어가요. 우리 경제는 2022년도에 이미 붕괴가 끝났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금매물 다 사라졌잖아요. 장기 정책에 들어가서요. 그런데 장기 정책이 초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돈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올라가요. 그것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약간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시장의 힘에서 떨어지고 약간 올라가 떨어지고 하는 등락이 잠시 있어요. 그게 1년 정도 가요. 그 뒤에는 그야말로 장기 정책에 들어가요. 왜 장기 정책이 5, 6년 동안 지속이 되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 저축을 충분히 축적해야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그 기간이 평균적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경제위기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등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 장기 정책 중에도 세계적인 금리가 우리 경제를 덮치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더블 딥에 빠질 수 있다. 저는 그걸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매입 의사가 있는 분들은 그런 점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심각하잖아요. 금리위가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경제 관계가 가장 밀접했던 독일 경제가 거기에 따라서 점점 더 심각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독일 성장률이 지금 제로 성장률일 거예요. 경기가 급속하게 우태한 거죠. 그 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이 근래 한 4, 5년 동안 거품이 잔뜩 끼었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그래서 중국의 지금 부동산 회사들 부도 위험이라는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금융위기에 트리거가 터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독일의 여러 경제 지표들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설령 트리거가 독일에서 터지지 않더라고요. 세계적인 금융위가 터지면 유럽에서는 최초로 독일에서 금융위가 다른 나라로 확산돼 갈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영국 경제 아니냐. 영국 전제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난이 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더 심각한 데는 사실 일본이에요. 일본은 지금 경제 상대적으로 허조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니케이지 수는 90년대 최고 수준에 가 있으니까. 또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해지니까 경제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경제는 유동성 경기예요. 실물 경제 뒷받침을 받지 않으면 유동성 경기는 바로 거꾸로 져요. 특히 조만간 일본 외나 환율은 하락으로 돌아설 거예요.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경영수 씨가 여전히 흑자니까. 그렇게 되면 환율이 떨어진 다음에는 일본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 환차익을 노리고 투자했으니까. 환차익이 사라지면 일본가 그렇게 떠나요. 그러면 일본 게 심각해지겠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베 정권 2기 정권이 2010년 중반에 수립이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국내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일본 주시장은 살아나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아베 정권 초기 3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은 0%대예요. 우리 언론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추후 그렇게 경제가 추락하던 그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따름이에요. 지금도 아베 정권 초기와 비슷한 과정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0.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일본 경기가 골마 있을 대로 골마 있어요. 좀비 기업도 무수하게 탄생했어요. 정부 지원, 금융기관 지원에 의해서 지금 겨우 생명을 유지해가는 기업들이 무수하게 많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융과 일본 경기를 덮쳐봐요. 일본 경제도 세계 어느 날에 못지않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경제 병력을 수료하면서 그 경제 원리들을 임상 사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했어요. 그런데 임상 사례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금융기가 물 밑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수면으로 올라와서 금융기를 터뜨리더라. 이런 걸 제가 파악을 하고 올해 연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상반기 말쯤에는 뭔가 트리거가 터질 거다. 임상 사례를 연구해봤더니 그렇더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불행하기도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이건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중순 이래로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르면서 지금 금융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트리거의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아마 미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먼저 입힐 것 같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미국에서 금융기가 터진다. 특히 심리적인 저지선인 다우산만이 하향 돌파하면서 금융기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지금 예측해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발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세계 경제는 관심 없어요. 우리 경제에 타격을 관심을 표명하는 거고 저는 이제 우리 경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이번 금융위만 잘 벗어나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6% 성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실제로 국민소득 6만 달러를 5년 안에 달성할 수 있다. 10년 후에는 10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반도체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설계업, 후공정, 그리고 검사장비 등등 이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은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얼마든지 견뎌내요. 그리고 배터리 제약산업을 비롯한 정밀화학산업들 이것도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견뎌내요. 수송기계료를 비롯한 일반기계료 이것도 10만 달러를 버텨낼 수 있지만 정밀기계산업은 훨씬 높은 수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일반 제화들도 명품대로 다 올라섰잖아요. 명품은 국민소 10만 달러를 얼마 전에 견뎌낸다니까요. 또 덧붙여서 문화와 산업은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우리 한류 세계를 휘젓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산업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는 케이푸드 수출? 의료산업 이쪽에 외국인들 치료하러 오는 거 등등 엄청난 영향을 끼치잖아요. 한류 덕에 우리나라 수출품들이 다 명품 대여로 올라갔다고 해도 틀림이 없잖아요. 우리 화장품 봐요. 옛날에는 일본 자생단 화장품 우리가 사서 썼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환율만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용납해준다면 우리 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얼마든지 간다 10년 안에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닥쳐오고 있는 금융위도 환율만 떨어뜨려주면 외국 자본들이 환차익 노리고 국내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금융위의를 막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발 그래주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저출산 거래화 이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라니까요. 중국 경제 그 문 닫히면 다른 문을 여는 게 우리 기업이라니까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어느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요. 우리 엔터업계가 그렇게 했었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정부가 좀 믿어주고 경제정책으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그런 망상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융위기가 박친다는 얘기는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미국에서도 미국 경제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최근에 지금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든 간에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좀 지나치게 과장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고려하더라도 지금 불투명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불투명할 때는 미래가 잘 내다보이지 않을 때는 최대한 수비적으로 신중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선일지도 몰라요. 그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유동성 먼저 확보해야죠.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참 난처해요. 저는 경제학자를 자유만 하는데 저는 자꾸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의 경제학은 현실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경제학자니까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쓸모있는 경제학을 개척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평생을 살아왔었고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50년 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다행히 최근에 제가 경제파구로 치닫는 금융이기라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경제 병약의 일반 원리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써져 있어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앞을 한번 내다보세요. 그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경제 병약이라는 게 현재의 경제학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경제학이라는 것은 경제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적으로 성립했잖아요. 그런데 경제체보다 훨씬 뛰어난 인체를 위해서는 병작이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깊게 이렇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 병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 40여 년 동안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 경제 병약 책도 조만간 발간을 할 예정이에요. 그 책이 나오기 전에도 이 책에 일반 원리가 쓰여져 있고 또 사례도 몇 가지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시면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무난히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너무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